2023년 3월 14일 사순 제3주간 화요일 제1독서 다니엘 애언서 3장 25절 34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자리아는 불 한가운데에 우뚝 서서 입을 열어 이렇게 기도하였다.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시어 저희를 끝까지 저버리지 마시고 당신의 계약을 폐기하지 마소서. 당신의 벗 아브라함, 당신의 종 이사악, 당신의 거룩한 사람 이스라엘을 보시어 저희에게서 당신의 자비를 거두지 마소서. 당신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죄 때문에 저희는 오늘 온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 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희에게는 제후도 애언자도 지도자도 없고 번제물도 희생제물도 예물도 분양도 없으며 당신께 제물을 바쳐 자비를 얻을 곳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부서진 영혼과 겸손해진 정신을 보시어 저희를 순냥과 황소의 번제물로 수만 마리의 살진 양으로 받아주소서.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께 바치는 희생제물이 되어 당신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소서. 정령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는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따르렵니다. 당신을 경애하고 당신의 얼굴을 찾으렵니다. 저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당신의 호의에 따라 당신의 크신 차비에 따라 저희를 대해주소서. 당신의 놀라운 업적에 따라 저희를 구하시어. 주님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테오 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은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세물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세물하기 시작하자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테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님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이 질문의 바탕에는 당시 유다인들의 생각이 깔려 있는 듯합니다. 유다 교회도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라삐들은 같은 죄를 세 번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유다인들의 관습을 생각한다면 베드로 사도의 질문은 훨씬 더 관대합니다.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복음은 신앙인의 윤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77곱절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일곱 번을 이른번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수가 얼마나 큰지를 떠나서 자신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는데 제안을 두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두 종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가장 큰 개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 비유에서 강조되는 것은 용서받는 것과 용서하는 것입니다. 만탈렌트라는 당시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백테나리온을 빚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의미로 본다면 본인은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으면서도 형제의 죄는 좀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중요한 점은 내가 너에게 차비를 베푼 것처럼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보다 용서받은 체험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모습 그대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가엾이 여기십니다. 이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차비를 실천해야 합니다.